이게 엄청 차가운 느낌이 현체를 많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체를 위해서 기록을 해서 하아 진짜 난 이제 조금 호흡이 확실했어요 예전에는 호흡이 좀 틀렸는데 좀 생생해졌어요 찬양을 하고 자고, 기교, 기평을 자고 호흡이 좀 또렷해 근데 기도도 그냥 대충 한 번 자면 호흡이 신거였다? 응 호흡이 신거였다 여기서는 나인 거 같아 찬양을 틀어놓고자 그러면 호흡이 2, 3년인 거 이동을 살짝 가고 찬양은 나랑 항상 틀어놓고자 찬양을 내가 한 10분 정도 자는 거 호흡이 1달에 나와 그나마 예전보단 집 조금 나아졌어 그래? 집이 항상 보여 내 집이 근데 옛날에 멀쩡한 초과지 막 이런 집이 지붕이 없는 분이 지금은 지붕 멀쩡해 근데 화려하진 않아 아 그나마 예전보단 나아졌어 진짜 완전한 삶의 삶은 얼마나 아 얼마나 그 삶이 좀 다를까 나의 일을 얘기하잖아 다 할 수 있다고 저 약박사가 책승으로 내가 나왔거든 그 박사 이름은 모르겠지 모르겠다 그때 있잖아 아웃숫에 유대인 학살때 맞지 거기에 다 학살량 있잖아 근데 정서에 여기가 살아남은 이 박사가 있어 유대인들이 고위의 사람들이 많아 속하지 안심이 가사바나 죽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거기까지 끌려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정말 인간치료를 못 받은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그 기장 동안 이 사람이 와이프가 보는 그림인 거야 헤어진 그대인 집 죽었는데 훅 그리는 거야 또 패날 눈물으로 와이프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와이프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타난 거야 와이프가 훅 그대인 집중을 하니까 훅 그대인 집중을 하니까 훅 그대인 집중을 하고 훅 그대인 집중을 하고 맨날 배워라고 같이 봐 그런데 그치 내용이 있구나 진짜 훅 그대인 집중을 불러가지고 같이 생활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일반 사람인테도 모르는 사람인테도 생각을 집중할 그 이유에 훅 그대인 집중을 불러서 그게 이제 확실히 안 좋은 상황에서 거의 죽음을 아프터스쿨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6절에 확 바닥이 될 때 0이 살아나면서 혼자가 살아나지 혼자가 없지 만나면 지금 근데 간절히 생각하면 알찬TV 나왔잖아 간절히 생각하니까 죽은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그렇게 이제 다운되면 더 간절해져요 맞아 맞아 간절함으로 이게 발달되는 거지 간절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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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상무인님이 다군다나 대화하라 눈 설명하라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지 진짜 그럼요 꿈으로 라고 보여줍시다 꿈으로 꿈으로 라고 봤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늘 대화하며 살았다고 했던 게 내가 의식하면서 하는거죠, 그게 잘 안되서 연습하면서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모든걸 해야할때 잘 밸수 밖에 없는데 이게 내 순간순간이야 순간 기장있지만 또 순간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생각하고 있는거죠 잊어버릇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빠른데 순종 아까 우리 연습할때도 우리 순간 하나님 영광받아주세요 연습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영광받아주시미라고 하면서 했었거든 그 이후에 또 생각이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니까 그제서 또 생각 하나님 순간순간 계속 이걸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걸 했으면 정말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대로 성장해보면서 기뻐해주셨을텐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있었다가 나중에 흐리멍뚱해져 버리고 마무리 되니까 아 그새서 이제 그럴 때가 많더라고 아 혹시 너무 안타까운거야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거야 근데 그와 같이 영광받아주시는 시간이 안 힘들어 있고 이런 시간에도 나뉘어오고 사실은 일하는 시간에는 다 영광받아주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광받아주면서 꽤 돼야되는데 아직은 이 얘기야 진짜 상황이 날리다보니까 간절할때문 간절할때문 계속 자꾸 안간절하거나 안타까운 이런거로 고쳐야되겠다 그러니까 간절할때문 진짜 그게 마음대로 다 재미있어 딱 뇌를 그렇게 만들어 보면 만들어 보면 뇌로부터 할프로도 없이 그치 그치 그냥 잘할 수 있겠다 그거를 보고 생각은 뇌 진짜 연관된 생각이 들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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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생각보다 또 만들어진다 그럼 뇌 뇌 인간의 뇌 그치 그치